시간이 멈췄네 이 순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이 될까 놀릴까 겁나, 겁나, 겁나 Like a butterfly Like a butterfly Like a butterfly Like a butterfly처럼 짠 이번에 원래 공개된 거는 이제 butterfly 이제 보컬만 있는 부분인데 근데 거기에 랩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랩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아, 이 곡은 랩이 들어가면 안 된다 보컬을 위한 곡이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멋있어요, 멋있어요 랩 모양 파트가 저는 특히 좀 이번에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도 아, 가사를 몰라요 내가 이제 우리 형들 랩 좀 외워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드렸어요 이번 앨범은 좀 제가 어떤 파트든 하나라도 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ike a butterfly Butterfly처럼 1인분 5 5 5